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IT보안 컨설턴트를 위해서 학력은 선택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썼던 모예킹이란 무엇인가 아니면은 신무자가 알아야 할 모예킹인가 그 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또 모든 분들의 삶은 좀 다르고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있고 저도 또 다른 선택들을 좀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다른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좀 보면서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 학력 때문에 이제 케이실드 주니어든 뭐든 많은 교육들을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학력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력서에서 자꾸 떨어지는 그리고 직접 그 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다가 이제 통화를 끌었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IT 보안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저희들 관지 업무든 어떤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우선은요. 우선은 저는 결론은 소프트웨어 단가하고 비즈니스 관계들을 봤을 때 학력들은 이제 필수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대표 입장에서 저도 저희 회사 인원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단가라는 것은요. 소프트웨어 단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분들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이해를 좀 잘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소프트웨어 단가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국가에서 정해놨고 등급이라는 것을 정해놨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줘야 한다라고 기준점으로 잡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100%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임금을 받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좀 러프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은 분명히 있겠죠. 누군가는 이것을 들고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를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조금 보면은 사실 컨설턴트를 뽑은다면은 신입을 뽑았을 때 그 교육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정말로 이제 뭐 정말 빠르면은 뭐 2주 그 다음에 뭐 평균적으로 뭐 1개월 아니면 이제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뭐 3개월 정도 러프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았으면은 바로 이제 비즈니스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그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 인력을 투입을 시키면서 이제 이것을 회사들이 이제 꾸려 나가야 하는 것이 거죠. 계속 돈을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임금이 보통 한 2,400에서 3,000 여러분들 보통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보통 한 2,500 이상 2,600에서 그 정도 뭐 대기업을 좀 더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사실이요.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컨설턴트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정 컨설팅 업체하고 그 다음 지정 컨설팅 업체에서도 대기업 정도 수준의 컨설팅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저희같이 굉장히 영세업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 뭐 2,500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2,500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잡은다고 했을 때 이게 보통 평균이에요. 정말 IT 보완해요. 평균인데 2,500 정도로 잡았을 때 보통 하루 한 달 임금 정도가 약 200 정도에서 200, 230 정도가 된다는 소리죠. 220 정도가 되는 건데 월 평균 임금들을 보시면요. 이 초급 기술자 우리가 학력에서 이 학사 기준이에요. 학사 했을 때 초급 기술자로 들어가요. 학사가요. 4년제 학사가요. 초급 기술자가 저희가 고객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요. 여기서 기준으로는요.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는 돈이 아니고요. 고객이 우리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갑이 을한테 주는 평균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표자 입장에서는요. 저는 고객들한테 돈을 이렇게 받고 여러분들한테 200이나 250 정도로 이렇게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받은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줘야 돼요. 회사가 운영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저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뭐 비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또 영업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대 비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도 있어요. 보통 그래서 한 3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배 정도요. 물론 이제 그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형식으로도 많이 했기 때문에 3배까지는 아니고 2배 정도만 하더라도 회사가 운영이 됐었어요. 운영이 됐었는데 회사가 이제 사무실이 생기고 어떤 비용들 막 이렇게 비용들이 들고 여러 가지들 뭐 이렇게 복지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주위의 대표님들이요. 그건 3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00 정도에서 600 정도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모자라죠. 그래서 이 정도로 받지는 않고요. 플러스 고객들한테 더 받는 비용들이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컨설턴트던 원던 거의 초급 기술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600에서 650 정도로 받아요. 600 언더블로 받습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받아요. 그래야 유지가 돼요. 이렇게 정해진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거 듣는 분들이 이제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 받아야만이 저희가 유지가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급 기술자.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만약 학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기능사로 이제 기준이 됩니다. 자 볼까요. 기술자 기준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자 기준이 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 기사 자격증을 가지려면은 학력이 학사가 이제 취득이 애정이나 학사가 되어야만이 기사 자격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사 자격증도 있고 학위도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기사 자격증까지 원하는 경우들은 뭐냐면 고객 쪽에서 또 그렇게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한의 저희들이 보안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투입을 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석사학위 플러스 기사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는 없는 거죠. 찾고요. 저희 탓이 아니고요. 고객님이 그래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학사나 석사학위를 가지신 분들 초기, 초년생이죠.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초기술자로 들어갑니다. 경력이 쌓이지 않으면요. 쌓이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졸업한 분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수행되면은 기술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냐. 이 앞쪽에서 기능사 신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두 배 정도가 더 낮아져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 인원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왔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뽑고는 쉽겠죠. 그런데 바로 비즈니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투입을 시키고 싶은데 고객 쪽에서 원하는 기준들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고객 쪽에서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가더라도 투입을 하더라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신뢰가 쌓이다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기술자 수준의 인건비를 받아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뢰예요. 신뢰예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각과 의뢰의 신뢰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서로 그렇게 기준으로 난 주겠다. 단가를 주겠다라고 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학력을 보지는 않아요. 사실이요. 그런데 이제 컨설턴트 모이킹으로 갔을 때는 고객 쪽에서 또 학력을 원하기 때문에 학사로 학사 기준을 원하기 때문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솔루션 개발 쪽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러프하게 고객들하고 좀 이렇게 정하죠.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아직도 대학교 졸업 안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표가 어떻게 이제 고객들하고 해결해 나가냐 그런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사나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기술자 자격으로 가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자 자격으로 가야만이 이제 거기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도 최소임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언답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것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 학점은행제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이요. 좀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좀 더 학사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그거를 실무 경력을 쌓으면서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씩 채워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죠. 투자를 한 만큼 지금은 현재는 돈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력서들도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이 문의가 오는데 현실적인 것들을 저도 이렇게 다 이겨내서 면석까지 할 기회는 힘들죠. 현실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인력들을 다 받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로 꼭 따야 하냐 그러면은 이걸 이겨내리면 어떻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분야에서 탑이 될 정도의 실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렵죠. 사실 저도 이러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학력을, 버그를 어느 정도 이겨내려면은 그 분야에서 아 이 분야에서는 이 분이다 라고 할 정도로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민인 것들도 있죠. 좀 나이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이 30 중반 정도까지 갔는데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오죠. 모이킹을 할 수 있냐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이겨내시야 합니다. 어느 정도요. 이겨내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아 이거 사람한테 맡겨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만약 된다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학력의 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주위에도 예전에도 한 분은 그 고등학교 졸업 출신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MVP 자격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학력을 이겨낸 그런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죠.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탑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그러면은 IT 보안 쪽으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CTF, 해킹 대회죠. 해킹 대회를 수상한 것을 증명이 될까. 아니면은 최근에 많은 챌린지나 그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야 할까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 증명은 어느 정도 했는데 바로 실무에 투렸을 때 그 차별화들을 또 줄 수 있을까. 그 차별화라는 것은 고객 쪽에서 아, 지금 현재 그 기준점, 아까 말했듯이 학력이나 아니면 자격 기준점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당연히 시키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벽이 생길 거예요. 계속 벽이 생길 겁니다. 저도 지금 현재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또 학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회사, 대학교, 외래교수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들이 계속 매년마다 조금조금 생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석사학위를 따야 할까 또?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이거를 계속 이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박사학위를 따야 할까? 요즘에는 또 강사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불안불안하죠. 계속 그런 법들의 기준으로 의해서 뭔가 벽들이 계속 쌓이는 것들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자, 경력들이 쌓이면 쌓일 수도 그 경쟁들도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들여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 제가 이야기했죠. 돈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력은 시간이에요.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년. 그쵸, 학살 따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의 시간. 굉장히 빠르면은 뭐 1년 반이라는데 그건 거의 무리수일 것 같고요. 아무튼 2년 정도의 시간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